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친구들 안녕! 오늘 밍밍이와 함께 할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.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아-멘! 한 번 더!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.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아-멘! 예수님이 십자가 보열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으니 또다시 죄를 지지 말자. 내일 또 만나! 안녕!